오늘 저는 여러분께 42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파주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주시는 현시점 용주골을 철거하겠다 선언하며 그곳에서 일했던 범죄자 여성들을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주골에서 일하며 인생 개꿀빨던 이 여자는 한순간에 피해자라는 신분이 되어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이수받게 되죠.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 결심해준 여자들의 삶을 응원한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이 소식은 몇 년 전 소식이 아닌 2024년 5월달 현시점의 소식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네요. 참고로 파주시장 김경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할 말이 많은데 최근 성인 페스티벌을 파주에서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파주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행정력을 총 집중해가고 있는데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냐라는 말을 했죠. 제가 어디 조작해서 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파주시장은 시민들을 향해 호소문을 써냈는데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어제 우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이자 성평등의 도시인 파주시에서 일본 성인 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페스티벌이 열린답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젠더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파주시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결사반대하고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성인 페스티벌을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말을 김경일 파주시장 본인께서 하게 되었죠. 철저히 폭력적인 일부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비인격화를 조장한다라는 강경한 저 표현이 보이시나요. 김경일이가 어떤 양력을 가졌는지는 여기서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경일이는 여성인권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직업여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빼앗긴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라는 저 발언과 함께 직업여성들에게 4천만원의 세금을 뿌리겠다 선언하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김경일이가 말하는 것처럼 직업여성들은 강요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을까요. 실제 직업여성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진실을 보여드리죠. 파주쪽 일하시는 언니 있나요. 파주쪽 계속 알아보는데 공고가 없어요 돈 필요한데 하. 혹시 아시는 곳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본인의 의지로 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보이시나요. 파주에서 일해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할만한가요. 오마카세 호캉스 허버허버 하느라 빚이 생겼는데 일하고 싶어서요. 나는 저 여자가 과연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파주로 일하러 가는 걸까요. 일산이나 파주 룸 소개 부탁해주세요 언니들 기다려요. 파주 용주골 어떤가요 돈이 급해서 그런데 어떻게 일하는지랑 가게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우리 김경일이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빼앗긴 채 강요당한다. 라고 말했는데. 어째서 일하는 인간들의 꼬라지를 보면 하나같이 제 발로 기어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여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일까요.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고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허버허버 다니다가 나이 먹고 할 일이 없는데 빚만 늘어나니까. 쉽게 쉽게 돈이나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길로 기어들어가는 여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일까요. 그런 여자들에게 어떻게 4천만원이라는 세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2024년 현 시점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파주로 기어들어가 직업 여성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여성들은 한 달에 주 4회만 출근하고 1200만원 번다. 나는 주 4회 출근 1800에서 2000번다. 난풀 출근 2000원 저리 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 여자들이 진짜로 피해자라 생각되시나요. 오늘 저는 더럽게 아까운 세금 낭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혈압치료제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자랑스럽다 김경일이. 자랑스럽다.